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악 MBC 뉴스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경북은 예상치 못한 동해 중부선철도 단선 전철화가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건의한 고속도로 건설과 철도 복선 전철화가 모두 배제된 최악의 경우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북만 불만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17개 시도가 신청한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돼요. 하지만 경북은 1순위로 신청한 동해안 고속도로와 2순위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모두 배제됐고 조금 엉뚱하게도 단선 전철화로 결정났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신청한 사업이 배제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북만 홀대받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동해 중부선 단선 전철화 사업비는 고작 4천억 원, 경상북도는 책임론을 의식한 듯 경남이 신청한 4조 7천억 원, 김천 거제간 남부 내륙 철도 구간의 33%가 경북을 지난다며 이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감안하면 경북은 예타 면제 총액이 2조 원 규모라고 애써 위로했습니다. 포항시는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영일만 대교를 떼어내 단일 사업으로 계속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쓰린 속을 달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지진 피해로 만신창이가 된 지역 경제의 실락 같았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검은 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경찰청에 24시간 핸라인을 구축하고,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자와 배우자까지 철저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할 계획인데, 현재 1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하루 남은 가운데, 경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가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까지 148억여 원이 모여 목표모금액의 98%를 달성했고, 오늘 기부 예정금액까지 더하면 목표모금액 152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